자, 우리 오늘 처음으로 세차하러 왔습니다. 세림이. 진짜야, 이거? 1억 5천. 일단 여기 물부터 받아야 돼. 여기 있어요. 고무장갑 갖고 왔어? 네. 이거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? 휠에다가 좀 이렇게 팍, 팍, 팍 이렇게. 어, 팍. 그렇지. 팍, 팍. 다 뿌렸어? 어, 냄새가 더 많지 않아. 이게 보라색으로 올라와. 그러면 이제 이걸로. 존나 닦아? 어, 구석구석 존나 닦아. 그렇지. 이게 힘들어, 많이 봐.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. 야, 구석구석 빡 닦아. 그 다음에 돈 집어넣고 물로 헹구는 거야, 전체. 전체 다 휠까지. 나도 오늘 닦을게. 그냥 대죽이야, 씨.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야. 시마이.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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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시마이. 다 닦았어. 아, 엄마 누나 도와줘야지. 참. 지자이. 마주까지 끄고. 10,000원 뷰. 날아올 하루가 5,000원 뷰. 계란. 10,000원 뷰. 비닐으로. 10,000원 뷰. 아, 점수. reality. 수고하셨으면 좋це. 1,000원 뷰. 2,000원 뷰. 바라야. 다음은 이제 이거. 이걸로 거품을 내 이걸로 다 이렇게 닦는 거야 막 이렇게 좀 휘저으면 거품 나잖아 이렇게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면 돼 바퀴는 안 닦아도 돼 이걸로 재미있는 친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힘들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 다 빼고 새거가 이거지 이거 네가 쓰고 내가 알려줄게 이거 쫙 펴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쑥 썩 닦이지? 썩 닦이지 자 해봐 대충 해도 돼 어 그렇게 해도 돼 넓은 부위는 이제 그렇게 닦는 거야 큰 부위 물기 다 닦았으면 이제 그걸로 미세한 부분 이제 닦는 거고 또 바로 안 닦을래 찡따처럼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거는 바닥이고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로 좀 해야되고 얼었어 이것도 해야 돼 물로 짜야 돼 이것도 살짝 들어온 거는 이제 바닥 발판 향 나는 거는 시트랑 다 이제 이거는 바닥에다가 두고 이거 닦은 다음에 이걸로 물기를 닦는 거야 얼룩져 그 안 안으로 잘 닦고 있어 마누라? 구석구석 잘 닦아야 돼 처음 세차하는데 임자 깨끗하게 해야지 사고도 안 나고 그러는 거야 원래 애착을 가지고 다 했다 뭐라고? 다 했다고? 응 두고 봐 내가 할게 내가 해야 돼 실례는 차라리 좀 쉬고 있어 이거 장갑 끼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맛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닦으면 돼 그냥 살살 닦으면 돼 많이 뿌리면은 힘드니까 한번씩 한번씩 다 했다 다 했다고? 이걸로 유리를 한번 닦은 다음에 새 걸로 다시 닦아야지 많이 안 뿌려도 돼 많이 안 뿌려도 돼 인자꺼 도와주다가 겁나 대충 했지 대충 해도 돼 또 하면 돼 안주면 휠 이걸로 휠 닦으면 돼 그냥 바퀴랑 같이 물김만 닦으면 되는 거야 바퀴 닦은 거지? 아니 내 얼굴 닦은 거지? 아니 내 얼굴 닦으면 돼 아아 관심이 나 아니 언제는 자기 꺼 이제 자기가 한다면서 아아 너무 바퀴네 이거 뿌려서? 어 뿌려가지고 요렇게 바퀴를 닦으라고? 어 그럼 이제 여기 광이 나는 거야 여기? 어 어 쭉 어 좀 많이 뿌려도 돼 이렇게 해서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됐어 끝난 것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근데 우리는 새 차를 진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있어? 아 여기 차 깨끗해졌네 엄청 깨끗해졌네 다 됐다 아 맛있어 야 새 차를 하고 왔는데 눈이 오네 처음으로 이렇게 둘이 새 차를 왔는데 눈이 오네 원래 새 차 하고 나면 막 비 오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 오늘이 그날이네 새 차 괜히 했네 그니까 이게 되게 허무한 거거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새 차 브이로그 찍었는데 눈이 오네요 아 힘들다 아 죽겠다 저쪽 주신경 눈이 오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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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